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칭야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이것을 격려해주는 방법이 카톡 프로필에 기념일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운동을 시작하는 날을 D로 해놓고 그로부터 10일이 되었다. 그럼 D 플러스 10 자동으로 이렇게 카운트 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제가 운동할 때 그런 방법을 저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체질이 좀 냉한 척, 손발이 좀 차가워요. 그래서 체질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퇴임하고서 새벽에 조깅하는 거. 이거를 제가 시도를 했거든요. 얼마만큼 차가웠냐면 제 발바닥을 어떻게 잘못해서 제 종아리에 갖다 대는 때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요. 발이 너무 차가워서 종아리. 그럴 정도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이제 퇴임하고 내가 건강을 찾아야지. 그러고서 조깅을 하는데 이건 웬걸 100일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여전히 차가워요. 그래서 100일 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전문가 말을 들으니까 체질 개선은 3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처음에 하루 1%씩을 목표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도 좀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좀 끝은 노래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노래를 아이와 한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뭐 하루 1% 목표했어. 그러면 석 달이면 90% 돼. 그런데 석 달이면 몸이라는 게 이게 한 석 달이 되는 게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하루 0.1% 잡아. 그러면 3년이면 돼. 급할 게 뭐 있어. 120까지 산다는데. 이 노래를 이따가 끝모렵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럴 때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0일이 지났어. 그럼 10일 지났을 때 용돈 쏘는 거야. 그냥 요즘은 SNS로 돈 주는 방법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10일 됐네. 다 학수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만 만 원이라도 보내면 아 이게 아빠가 내가 운동 시작한 거 10일 기념을 해주시네. 그런 그런 애에게 굉장한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또 그다음에 30일 한 달이다. 그래가지고 그날 또 뭐 한번 쏘시고 이렇게 해서 볼펜 들고 잤다는 것이 칭찬이 됐고 또 그다음 시간에 잠을 안 잤다는 게 칭찬이 됐고 그다음 시간에 수업에 수업 시간에 수업에 참여했다는 게 또 칭찬이 돼. 이제 말 안 되는 고의한테 이게 말 안 되는 칭찬이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결코 당연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홈트 10일, 홈트 30일, 50일, 홈트 100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좀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연연수를 하면 이럴 때 제가 상품을 드릴 텐데 감사의 상품을 드릴 텐데 비대면이라서 좀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배상은 아이가 공주를 매우 좋아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하고 돌아오는 게 수업만으로 감사를 지켜봐야 됩니다. 비슷하다고 된 건에서도 수업만으로는 아, 예측도 많이 보고 영화. 예측이나 영화는 요즘 아이들에게 그냥 생활이죠. 불안하면 어느 순간에 폭발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뭐냐면 못난 행동은 외면하라예요. 못난 행동 외면하라. 이거는 못난 행동 외면하라 훌라 훌라 이런 훌라송이 있어요. 그렇게 몸으로 다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무엇이냐 어른이란 무엇이냐 못난 행동할 때 짐짐 몸을 못 본 척하는 게 어른입니다. 여기 지금 아버님들 들어와 계신데 이제 회사의 중간 혹은 중요 이렇게 중상층 혹은 CEO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리더는 부하 직원이 못난 행동할 때 못 본 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리더십의 첫 번째예요. 이것이 안 되면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알고도 속아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애가 웹툰도 보는 것 같고 영화도 많이 보는 것 같고 이럴 때 아 그 저 생각나는 거 있어. 충격 있어. 우리 아들 고3 때 이상하게 독서실 독서실이 있으면 그 지하에 PC방이 있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한 번은 애가 믿음 불신을 가지면 잘 보세요. 애가 독서실 간다고 갔는데 독서실에 무슨 일을 전해주러 갔더니 독서실이 없는 거야. 수능이 한 달 남았는데 지하 PC방에 가니까 거기서 게임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걸 가서 건드리고 여기서 뭐해? 눈에서 불이 났겠죠. 그런데 저는 집사람에게 아쉽다 그런 거예요. 뭐 제 잘난 척이 아니라 이건 리더 어른은 뭐냐면 이럴 때 못 본 척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그때 못 본 척 했어요. 그런데 집사람에게 잘난 척하면 저 또 집사람한테 혼나거든요. 화내는 기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라면 이렇게 했다. 토스트를 싸가지고 간 거예요. 그날 간식거리를. 그런데 있어야 될 독서실에는 아니고 밑에 PC방에서 얼마나 열 받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작전상 후퇴해야 되는 거예요. 후퇴하고 기다리는 거야. 차 안에서 모른 척하고 기다리다가 애가 PC방 나와서 올라갔어. 그때 또 바로 올라가면 안 돼. 한 15분 정도. 원래 공부 시작하고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가 컨디션이 가장 최고적으로 집중이 돼 있을 때. 그럴 때 다시 쓱 올라가서 PC방에 못 본 척하고 그냥 그때 들고 가서 똑똑 총무님 우리 아들 좀 불러주세요. 애가 나오면 간식 좀 준비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애가. 열심히 공부하는 장면을 조금 아까 비록 PC방에 있었지만 열심히 한 장면을 보여드렸잖아. 그러면 애가 기분이 어때요. 엄마한테 내가 제대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거기 뭐가 뭐가 생겨요. 자신감과 자존감이 생기거든요. 의심이 들더라도 그거는 못 본 척하시고 잘난 행동 긍정적인 변화를 칭찬해 주시는 거. 그러나 칭찬의 타이밍이 왔을 때 그걸 놓치면 안 돼. 질기게 외면하다가 아이가 긍정적으로 변화해서 오늘 진득하게 공부하는 것 같아. 그럴 때 간식 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오 좋아요. 칭찬 나와를 하셨습니다. 수건을 유전하지 않고 칭찬이 된다든지 너무 칭찬이 해주세요.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게 뭔가 외적인 동기 용돈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 버릇이 나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걸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예정되지 않은 특별한 선물들은 아이들 성취 동기를 상당히 자극합니다. 괜찮아요. 느닷없이 너무 고맙다. 잘한다 그러지 마세요. 평가하시네요. 고맙다. 아이 아빠가 딸이 항상 귀엽다. 이 분은 아빠의 논센스. 이게 시간 예상 제가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아이든 남자아이가 됐든 예쁘다 순하다 착하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소녀들의 심리학이란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왜 여아들의 관계폭력이 일어나느냐 뒷담 까고 이런 것이 왜 일어나냐 앞에서 순순하다 얌전하다 이런 칭찬 이런 이건 잘못된 칭찬이거든요. 그건 반려견 반려 묘하게 하지 사람에게 착하다 순하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필요한 말 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이건 오늘 제가 오늘 강의 지금 유튜브에 영상 녹화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보 어제 강사님이 이러더라 당신 순하다 착하다고 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이 아니래 어머니 입으로 말하시기 어려우면 이렇게 영상을 보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따라 너무 야심 먹는 거 좋아하는 게 정말 정말 아이좋네 자신을 청결하게 잘 지키는 거 칭찬이 됐어요. 힘이 시작하는 거 야심 먹는 거 끄는 거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거 세 개 칭찬하셨네 지금 이걸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서 이게 그냥 좋은 강의 들었네 이러면 절대로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숙제를 드릴 텐데 뭐냐면 칭찬하는 법 야단하는 법 공감하는 법 그리고 운동 칭야 공운 이 네 가지를 발혈정자로 쓰세요. 칠천한 일지를 쓰셔야 돼. 우리 김정희 선생님이 강점 노트를 쓰셔도 되겠다. 거기다가 발혈정자로 쓰셔. 오늘 나는 아이에게 이런 칭찬을 했고 아이에게 화를 제대로 냈고 아이에게 공감을 해줬고 또 운동했어. 이 네 가지를 발혈정자로 해서 지금 이 아이좋처럼 이걸 20번 발혈정자 4번 20번을 한번 해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것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제가 수첩에다가 그걸 발혈정자로 이렇게 썼어요. 발혈정자 썼는데 실제로 20번을 한 번도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20번에 도전하시라고 그러냐. 저는 사실 17번하고 멈췄어요. 왜? 더 이상 그걸 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왜? 습관이 되고요. 입만 벌리면 칭찬 우리 애가 오죽하면 나뉘에 아휴 아파 표정 쩔어. 애가 뭐라 그러면 칭찬할 준비가 되겠거든. 그래서 심지어는 올해 걔가 지금 26살입니다. 26살인데 지난번에 생일이라 어머니 생신이라 얘기해 왔는데 딸내미가 무슨 얘기 끝에 에휴 아빠는 파일럿이야. 파일럿이네 저거. 왜? 무슨 얘기만 하면 비행기 태우잖아. 하 어떻습니까? 이거 재미나지요? 사는 거. 이렇게 그런데 이게 자녀와의 관계에서 여기서 습관이 되면 직장에서도 이게 돼요.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들 혹은 상사에게 칭찬 팩트로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사장님한테 전무님한테 왜 칭찬 못해. 그 칭찬의 효과는 나이에 비례합니다. 그거 아부 아니에요. 사실은 높은 직위에 올라갈수록 외롭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팩트로 아 사장님 그 사장님 팩트로 칭찬하시는 거지. 평가하는 말 하지 말고 경기적으로 경기적으로 디데이 10일 특별용돈 좀 쓰시고 우리 딸도 제가 최근에 SNS로 도움을 보내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우리 딸이 상담교사가 되려고 준비했는데 지난 일요일에는 청소년 상담사 3급 이걸 시험을 보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점심을 같이 먹지는 못하는데 대신에 그냥 2만원을 딱 보냈습니다. 그냥 좋아가지고 댓글을 3개나 달더라고요.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찾아보고 고민해서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렇죠. 발전된 거죠. 필요하신 강의 아들의 못난 인물을 외누나라는 말씀이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질당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오늘 여기 훌륭한 숙제 예시들을 보겠습니다. 이걸 바를 정자로 몇 번 스무 번 도전하시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화내는 기술 야단치는 기술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머니들은 이걸 좀 연수받으시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 메시지라고 하는 건데 화를 버럭 상대방에게 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표현하라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Cause I blah blah 네가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내 느낌이 나는 이런 기분이 돼 Cause 왜냐면 나는 이런 이렇게 화를 내셔라는 거죠. 내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입에 붙여야 돼 머릿속에 있으면 안됩니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까먹어 머리가 하얘죠. 네가 뭐뭐하니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자 응용하겠습니다. 아내에게 화내는 기술 아내에게도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당신이 그러니 시작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이러네 왜냐면 난 집사람이 잘 쓰는 거는 그때 여기 내 마음이 이걸 잘해야 돼. 이걸 고급진 형용사를 구사하는 게 기술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잘 쓰는 게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내가 좀 당혹스럽네 이 말입니다. 이 말하면 제가 깁업 손 들어 어때요. 당신이 그렇게 하니 내가 좀 당혹스럽네 아주 좋습니다. 시작 당신이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내가 좀 당혹스럽네 왜냐면 난 아주 잘 했습니다. 이게 어머니들 경우에는 시어머니한테 아빠들 경우에 아버지한테 친아버지한테 이렇게 화를 내보세요. 아버님께서 그러시니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이렇게 해보고 화내야 돼. 얌전하고 착하고 순한 거 그런 며느리 그거는 어디다 갖다줘야 돼. 반려견 동물 동물 학대인가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시작 아버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전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전 이거를 실제로 집사람이 시집 온 지 20년이 넘는 20 몇 년 됐을 때 이거를 밥상머리에서 한번 하더라고 어머니께서 치매가 오셨는데 치매를 나이 드시면서 김치를 못 드시는 게 아니라 먹고는 싶은데 치매니까 당신이 매워서 못 먹는다는 걸 모르시고 김치가 잘 못 담궈져서 맵다라고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직장 다니는 집사람이 새로 김치 담그는 걸 배우겠어요. 그건 어렵죠. 그래서 시장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 백김치 물김치 이런 걸 사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그걸 드시면서도 웬 김치가 이렇게 하얗냐 치매가 그렇습니다. 빨가면서도 안 매울 수 있나요. 이건 뭐 참 뭐 참 그런 거죠. 쓰지 않은 에스프레소 그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실제로 그런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이번에는 시장을 다섯 군데 나가서 제가 김치를 준비해 본 건데 저는 밥 먹다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거. 저 사람이 난생 처음 시어머니한테 아이 메시지를 썼네. 화를 냈네. 그런데 어머니께서 눈이 커져. 처음 들으니까. 그러더니 그런데 본인에게 공격 당신이 본인 공격당한 느낌은 안 드시거든. 그러니까 이내 그냥 다시 식사를 하시더라. 이거는 세상 사는 기술 우리 사회가 좀 화내는 기술이 없어요. 직장에서도 이걸 쓰셔라. 사장님께서 그러시니 따져봐. 저는 제일 아까운 게 회식가서 사장님 욕하는 전무님 욕하는 그럼 뭐하러 거기가 열받으면 술 간이 해독이 안 된대요. 기분 좋게 해야지. 그럴 땐 앞에서 사장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다 같이 시작 사장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화를 내보세요. 평화의 3단 업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시간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공감의 판공비 잘 판공비를 잘 쓰자. 이건 뭐냐. 판단을 원하는지 아이가 판단을 원하는지 공감을 원하는지 그 비유를 잘 살펴라는 얘기인데 더 쉽게 설명하면 아이가 상대 아이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을 때 혹은 다운되어 있을 때 상대방이 항상심이 아닐 때는 그 사람 말을 듣고 판단해주려고 하지 마라. 그때는 뭐부터 해줘야 된다? 공간부터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공간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딸내미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갔다 오더니 가방을 툭 던이면서 아빠 세상에서 우리 담생이 제일 싫어 제일 짜증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럴 때 판단하는 아빠는 담임 뭐가 담임 뭐가 담임 뭐가 이마 이런 아빠 짜증나는 아빠입니다. 아니 애가 화났는데 담임이라 그러면 담임이라 그럴 수도 있지 그건 나중에 암흑야 그때 담임이라 그래서 그때 어떻게 화를 내세요? 아까 조금 아까 배운 거 암흑야 네가 그때 탐탱이라고 해서 아빠가 놀랐다 우리 예쁜 딸이 저런 표현도 다 쓰네 그러면 그때 화났어 했어 미안해 이렇게 되잖아 그래도 그런데 다짜고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미러링 거울 대어주기 아빠가 애 표정 지으면서 애고 우리 딸내미가 담임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해주셔라 연습 이것도 오늘 강의의 피크예요 왜냐 이것이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얼굴 그대로 따라해주고 아내가 화가 났을 때 아내가 행복할 때 그럴 때도 맞장구쳐주기 여보 우리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장님이 뭐라고 그래서 짜증났어 그럴 때 남편이 뭐야 그 새끼 내가 데려갔어 이 딸이 죽여 이게 이제 남편도 그래 우리 그럴 때 아내는 판단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럴 때 어떻게 에구 당신 사장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뭐라고 그래 미러링이라고 한다 그런데 제일 짜증나는 아빠 이런 아빠 난 이런 아빠도 봤어요 대안학교 가서 연수하다가 아빠하고 연습을 했어요 아빠 세상에서 우리 담당이 제일 싫어 그랬더니 그 아빠가 그런 거야 대본에도 없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제일 싫어 그러니까 거기 연습했던 모든 분이 다 얼었어요 이야 진짜 공감이 애하고 얼마나 공감이 애는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까 아빠라는 애가 자기 감정에 1%도 동의를 못해주고 오히려 야단을 치니까 망쳐 아빠다 공감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노래예요 이걸 아까 친구 운동 시작한 친구에게 이 노래를 알려주세요 하루 1% 내 인생 만점성 하루 1% 목표해도 석 달이면 90% 0.1% 0.1% 잡아도 0.1% 잡아도 3년이면 100% 120% 120%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노력하면 내 인생은 만점 이선선 선생님께 이선선 선생님께서 노래 불러주셨습니다 하루 1% 목표해도 석 달이면 90% 0.1% 0.1% 0.1% 0.1% 잡아도 3년이면 100% 120% 저는 아침에 조깅을 할 때 이 노래를 주문으로 주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운동을 지금 홈트 10일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애가 홈트레이닝 조깅 같은 거 할 때 걷기 할 때 단순하잖아요 그때 이 노래 불러라 하루 1% 목표해도 석 달이면 90% 0.1% 잡아도 3년이면 100%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뛰다 보니 내 체력도 만점 그런데 여기서 애에게 격려가 되는 건 엄마도 뭔가 하나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빠도 뭔가 하나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 집안이 냉장고에 모 시작 D-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엄마는 몸매가 목표다 그러면 하루하루 하루 운동화 조깅하면 하루하루 운동하면 내 몸매도 만점 이렇게 그래서 온 가족이 짧게는 석 달짜리 목표 길게는 삼년짜리 목표 자 그러면 오늘 아버님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셔야 돼 8일정자 20개씩 하는 거 석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부부 강의 혹은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 혹은 부하 직원들과도 행복할 수 있는 칭, 야, 공, 운, 칭찬, 야단, 공간, 운동 네 가지를 하시면 인생이 바뀌실 거라 믿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있죠 제가 이 네 가지를 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도 하잖아요 대중년대림하고 이렇게 네 저는 오늘 유튜브로 방송을 예정했던 시간이 됐습니다 과제 끝으로 과제에 칭, 야, 공, 운, 하루 몇 번 스무 번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갈수록 강사님의 텐션이 올라오는데 이 비대면 강의가 참 이래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워밍업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이제 정말 강의가 무르익어가고 질문거리도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시간은 이제 종료하는 시점으로 달려가고요 다시 한번 오늘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칭, 야, 공, 운의 기술을 전수해 주신 송영호 선생님께 가정에서 힘차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워낙 학교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사례가 워낙 많으시다고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한 시간 만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오늘도 하나가 아닌 정말 여러 개를 배운 것 같습니다 칭, 야, 공, 운의 기술도 배웠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중동고 TV 아이디로 제가 강사님의 강의를 약간 요약한 것도 있고 그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못난 행동을 외면하라 못난 행동 외면하라 올라 올라 저도 문득 그게 기억이 났거든요 저희 딸아이가 고3일 때 엑소 콘서트를 갔더라고요 저는 그때 잘난 행동을 했습니다 모르는 척 했습니다 모르는 척 했고요 행복하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홈트 10일째 달리고 있는 내일이면 11일째겠죠 10일째 달린 아들에게 정말 예정에도 없던 그러한 예상치 못한 보상은 성취 동기를 증가시킨다는 그 말씀 역시 그럼 이제 아들이 다음에 20일째 돼서 2만 원을 쏘게 되면 아이가 엄마나 그러면 100일째 되면 10만 원 쏘는 거야? 10만 원까지는 가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쯤 되면 아이가 습관이 형성되어 있을 것 같고요 엄마 더 이상 돈 필요 없어 그런 날이 오리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정말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 정말 많은데 네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8일입니다 낮 1시 반부터 3시까지 낮에 주시인의 시가 사람을 살립니다 라는 주제로 학부모 진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신청 마감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핸드폰 문자로 오늘 강연에 대한 소감을 묻는 구글 링크가 도착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후기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댓글창에 정말 오늘 그 주제가 아버지를 위한 땡땡땡땡이잖아요 아버님들도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늦은 퇴근길도 행복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낮 2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